이거를 조금 잘라가지고 이거 되게 길었잖아 이거 잘라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여름에 이제 여기다 붙이잖아 그러면 요정도 와이어리면 충분하다 그치? 요거 거짓말 감독이니까 저거 이거를 이제 와이어를 해가지고 왜 했잖아 이렇게 왜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써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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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저거 이거 못써 이즈 라이크 36 36 이게 하도 터치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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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서 만지질 못해 이건 토니 토니 어 왓 왓이 그정? 어 슬레스 이 dampened 이만 이만 지금 그치 요정은 아직까지는 예정은 아직까지는 꽤 2년이 남아있어여 그만큼 케너면 괜찮다 넉넉해 케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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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어 슬로우지. 이것도 킬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네그로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걸 집어서 저쪽, 이쪽에다가 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 불 필요 없어. 이 불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틀어놔도 안에까지는 샤인이 되잖아. 그치? 필요 없다고. 이렇게 놓고. 지금은, 지금 이 날씨가 필요 없지. 그치? 추운데 이거 있을 거잖아. 불 다 틀어놓으니까는, 대교환에 화나면 좋거든. 화나면 살면 답답하지 않거든. 근데 이거 꺼도, 이거 꺼도, 디퍼런스가 있긴 있네. 다 켜니까는. 밝으니까는 굉장히 좋잖아. 이거 필요 없다고, 그치? 이거 겨울에는 필요 없다고. 썸을 때만 쓰는 거야. 썸을 때 쓰게. 썸을 때는 꺼놓고, 이거 옮겨야 되지. 이거 옮겨서, 저기다 붙이고. 그치? 이거는, bathroom light. 바깥에 있습니다. bathroom as well as interior light. 그치? 그러면, 밤에 화장실 할 때도, 볼 수 있게 보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쓸 거고. 아, 저기 발 스캔 짤 하다가. 조심해야 돼. 조심하게, 조심하게 해야 돼. I wasn't careful. 여긴 이제, 렐리 해놨거든. 여기도 막, 천장에 오래돼가지고. 기촌, 딱 기촌이 됐어. 오래돼가지고, 스녹, 스녹 마이크가 있어. 이거, 이거 밑다리 위에를 이렇게 해 놨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 놨거든. 아, 엄마가, 아버지, 소근만, 워이페이프를. 이게 너무 싸구려고, 싸구려고, 오드, 오드해가지고. 저기, 저기, 크랙 있잖아요. 크랙. 크랙 있고, 스노크 마이크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거, 이거 하나 붙여 놨어. 이거, 이거 크리스마스 랩. 룩스 베러 룩스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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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면 여기다가 붙이면 되죠. 여기다가 붙이면 되죠. 이것도 토니닛 왓이군요. 그 토니닛 왓이니깐 그거 오면 이거 필요 없을수도 있어. 그지? 아이고, 좋댕네. 그렇게 되는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잘 해놨으니까 이거나 붙이면 된다고 롯베러 이거 없을때는 그냥 어 그러니까 워페이플리 좋은거야 없을때는 복숭이 쉣 여기도 여기도 이거 그냥 붙여놨으니까 저거 붙여놔가지고 이런거지 이 벽도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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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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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페이플리 좋은거야 워페이플리 F**k F**k 여기는 좋잖아 저는 여기는 컴 엄청 좋잖아 여기는 크랩크랩도 안먹을라 그지? 여기 여기도 여기 이게 하나도 없다 여기 없다 여기 여기 워페이플리 안하니깐 여기 여기 워페이플리 워페이플리 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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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놨다고 원래 컨스트럭션이나 그러는거구요 컨스트럭션 이 스킨디프 겉에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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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겉에만 잘해놨는데 시시 워페이퍼 워페이퍼 그 얘기하는거라 그지? 여기도 막 다 막아놨잖아 워페이퍼로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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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벌써 10분이 10분이네 아 아 아 어저께 어저께 그 그 얘기 그 얘기했다고 얘기했다고 어 어 그 뿔뿔뿔 이 나갔어 이게 nineteen 뭐 게 Syndicator 여기 나갔어 이 tc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라이프 오븐을 안 만지면 흔들지 않으면 한 5년 10년도 쓰는 것 같아요. 여름때까지는 필요 없지. 라이프 오븐을 찾는데 저희가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니까 1,700원 2,000원 하더라고. 저기 가위가 사면 2,000원만 하겠지. LED가 8,000원이야? 3,700원이야? 30W? 그리고 10면 쓴다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 있는 거 저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었던 거 저것도 저것도 살라 그러면은 7,000원 만원 하더라고. 이거 저거 살라 그랬는데 저것도 7,000원 만원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절로 옮겨 놓고 LED를 사는 게 있다. 집에를 자려놓으면 바깥에 안 나가게 된다고 하지? 저 개도 매일 나갈 필요 없어. 여름에는 너무 더워.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 딱! 가을에 조금 나가고 봄에 조금 나가고 저 개는 나갈 필요 없더라고. 나가면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 나가겠다 그래. 내가 나갈 때가 나가겠다고 그래. 근데 나가다 들어오면 고생하는 거야. 저 개는 그 온도 그 온도가 딱! 되게 중요해.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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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돼? 그... 자꾸만 추운데 자꾸만 들고 나가면은 개가 돌아버려는 거야. 돌아버려는 거야. 그치? 여기는 어... 추위를 안 타. 버섯 버섯 돌아버린 개야. 돌아버린 개. 정승적인 개가 아니라 그치? 근데 근데 생각을 해봐. 그 프로하고 모티즈가 털이 털이 별로 없잖아. 배도 털 없고. 근데 그런 개가 막 겨울에 막 데리고 다니더라고. 털이 많아야 돼. 털이 많으면은 겨울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뭐 에스기모 이런거 털이 막 2개업으로 3개업으로 있잖아. 그치? 짧은 털이 있고 또 긴 털이 있다고. 그래서 짧은 털이 인사이드를 보호해 주고 긴 털이 또 바깥에 추운 날씨에서 보호해 준다고. 그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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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다른게는 나갈 필요 없어. 그치? 이게 지금 22인거 같아. 근데 깜깜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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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고. 그럼 이게 답답한거야. 답답하면은 싫다고. 답답하면 바깥에 나가게 된다고. 화내야 돼. 화내야지. 바깥에 안 나가는데 창문이 뭐 창문 열어놓고 이러면 되는데 창문 없잖아. 창문 필요 없어. 옛날에 불이 별로 안좋고 그럴 땐 창문 열어놓고 그랬는데 요새는 불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창문 필요 없다고. 불만 잘 사용하면은. 근데 워페이퍼 중요성은 알겠지?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쉬시거든. 저 벽도. 여기다 여기 쉬시거든. 지저분하거든. 여기도 지저분하고. 이제 이걸 해놨다고 이거 하나 해놨다고 뭐 그래도 뭐 괜찮아지는데 아 이걸 전체를 다 안다?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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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워페이퍼는 어 highly recommended 그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 워페이퍼를 싹 해주는게 좋아. 뭐 ceiling이라도 해주는게 좋아. 뭐 워페이퍼 안하고 이런 bear bear concrete에다가 페인트한거 하고 여기 나무에다가 페인트한거 이런거는 어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여기는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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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eautiful nothing it's just wall paper boy she shouldn't have shit she shouldn't have shit she shouldn't have shit 그거 와서 오늘 붙이고 하면은 좋아질거라 그죠? 하 하 하 하 하 담배가 왜이렇게 예민하지 담배 담배 세개 못 피겠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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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behave 하 하 하 하 어... 아니면 내가 몸이 더 예민해지고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88 그거 하다가 엄청나와 What do you call that on? 뭐라 그러지 영어로? 어... Ca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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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엄청나와 면도 그걸로 하면은 존나게 나와 존나게 엄청나와 엄청나와 엄청 엄청나와 엄청 이거 이렇게 쓰면돼 한... before I... 이거 이거 이렇게 하기 전에 그거 무슨 있거든 이거 쓰는 이거 하는 거 있거든 원래는 이걸로 하나 똑같더라고 이거 썼거든 영어로는 이걸로는 이거 이거 샀어 이거 이거 샀는데 이거 이거 샀는데 어... 이거 샀거든 근데 이거 이것도 쓸 필요 없어 물... 물에다가 해가지고 어... 불에다 해가지고 이... 이거 쓰면 돼 이거 이거 쓰면 돼 그치 이거 쓰면 돼 이렇게 싸? 뭐 이렇게 싸? 중국에서 만드니까 싼거야 그지? 중국에서 이거 만드는데 한 천원도 안할걸? 중국에 있으니까 좋은거야 중국 때문에 이거 뭐 한국에서 흔들어봐 한국에서 만든거밖에 못만드지 중국에서는 이거 얼마 하겠어? 중국사람들은 이거 살려면 천원이면 살걸? 중국에서는 그렇게 못사는게 아니야 그지? 중국에서는 그냥 쌀 뿐이지 비슷하게 산다고 봐야돼 근데 그냥 싹 우리는 이거 살려면 4천원 줘야돼 중국에서는 천원이야 그럼 똑같은거 쓰는거잖아 그럼 what's the difference? 우리가 그냥 비싼거뿐이야 그지? 비싼거뿐이야 그지? 근데 중국사람들은 중국사람들은 해외에 못나가지 왜냐면 그 뭐라그러지 중국돈 그게 별로 세지 않으니까 해외에는 못나가지 한국사람들은 해외에 나갈 수 있지 근데 똑같은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너네들 똑같은거 쓰는데 천원 주고 사 우리는 똑같은거 쓰는데 4천원 주고 사 너네들은 돼지고기가 천원 1500원이야 우리는 돼지고기가 6천 7천원이야 내가 똑같은거 먹어 내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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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거뿐이야 That's only difference? 근데 해외에는 못나가 약하니까 돈 많은사람들은 나갈 수 있겠지 그런식으로 해서 막는거야 그지? 돈 없는 사람도 돈 없고 수준 낮은 사람들은 미국에 오지말라고 일본에 오지말라고 그지? 돈으로 돈으로 다 이렇게 하는가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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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하는가 돈으로 그정도 얘기하고 얘기하고 톡톡톡 멀피즈 로 πε피두 이거 얘기했다고 이게 불이 딱 불이 다 꺼지더라구 여긴 Capital 어쨌든 잘 1년 정도 살아보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스네카가 혼자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 예수님 한번도 없다고. 내려와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난 거야. 1년 동안. 1년? 1년? 1달? 2주? 모르겠어. 나중에 만나면 알겠지. 내 생각에는 1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플리스 브루시 이걸 정하셨나? 이거 바꾸게. 어느 정도 되게. 여름에는 저거 못써. 절대로 못써. 여름에 1도, 2도가 차이가 엄청나. 1도가 차이가 나. 엄청 차이가 나. 1도, 2도가 엄청 차이가 나. 저거 써야 돼. 저거 안알코올레 써머라이트. 아이고. 그 정도로 얘기하고 또 뭐. 아니 했는데. 저게 윽이 팍에서 떨려있네. 또 또 또 얘기하자고. 감사합니다.